오늘 mbc 라디오스타에 빈예서가 출연했는데 김구라 선배가 빈예서에게 500만원 상당의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10만명 빈예서의 모정 무대 영상은 이미 4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빈예서가 미스트로 3일회의 예선에서 부른 임의자에 모정은 1절이 끝날 무렵 이미 올하트를 받은 레전드 무대로 통합니다. 이 영상은 30일 오후까지 413만회 재생됐습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빈예서는 신곡 홍보를 위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빈예서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것은 제작진과 mc 김구라의 러브콜 이후 처음입니다. 빈예서는 가족생활과 미스트로 3 참여과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빈예서는 지금 시청자들에게 많은 표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훈아 선배님과의 협업은 빈예서에게 정말 영광입니다. 빈예서가 무대를 시작하기 직전 mc 김구라가 빈예서를 위해 깜짝 선물을 건넸습니다. 주요 선물은 무대에 놓인 흰색 피아노입니다. 빈예서는 mc 김구라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 가격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mc 김구라는 빈예서에게 미래에는 트로트 여왕이 되라 고 말했습니다. 빈예서는 겨우 12살이지만 이미 많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빈예서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 mc 김구라는 빈예서의 목소리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빈예서의 신곡은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으로 특히 나훈아 선배의 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팬들의 응원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빈예서는 제 역할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빈예서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4라운드 미스트롯 3은 참가자들에게는 많은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것이며 마스터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미스트롯 3,7회가 방송됩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